안녕하세요 헌비티비 헌비십니다 원신 시작합니다 네 시작합니다 보자 이건 부부의 독성이다 어제 들어왔었는데 어제 들어오고서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촬영도 있구나 그럼 방랑하는 츄츄족을 처치 한번 해봅시다 약간 춥네요 날씨가 저기까지 가면 되는구나 70m 남았습니다 저격이 되나? 네 잡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써봅니다 저 위에 공병이 있어요? 잡았습니다 맛있어 먹였어 응 봤어? 그렇지 다행히 가겠습니다 성으로 가나요 이제 동료가 되나요 혹시 만들어보라고